에코버블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어떻게 되느냐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자료는 자산배분 측면에는 저희 황전연구원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액티브 전략 부분에는 저희 RA 친구가 강민석 연구원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팁은 줬죠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경기 확장국면 후반부의 주식 투자는 나눠드림 돌려받음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 그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림 뭔가를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영어 드림을 좀 나눠서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된 건데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성장조에 대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장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미련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성장조 투자가 주식 투자하는 데에는 기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장조 투자가 성공하는 때가 있고 실패하는 때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은 영역대로 우리가 들어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자꾸 성장만 볼 거야 라고 자꾸 고집을 부르시게 되면 너무 주식 투자하는 데 어려워집니다 투자라는 거는요 의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같이 투자할 거야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장조 만 투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자 그 기준에 있어서도 팁과 원칙을 갖고 계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는 같이 투자자만을 지향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꼭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아 나는 10년, 20년, 지금 1, 2년짜리의 성과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기본적 가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이 투자의 또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싸다고 해서 같이 투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다라는 평가와 그리고 이 기업이 내년이 되면 6개월이 지나면 더 싸지고 1년이 지나면 더 싸진다라는 신호를 포착하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갖고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싸게 샀는데 6개월 지나니까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안 싸 이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가치 투자자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는 더 싸져 있을 테니까 더 싸져 있을 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보다도 실적이라든가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더 많아져 있을 거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업이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가치 투자인 거예요 그리고 성장주 투자는요 내가 성장주라고 투자를 했을 때는 우선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을 믿었다고 했을 때 그에 상의하는 증거 등을 자꾸 보여줘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제가 과거에 테슬라를 안 믿었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차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차가 자꾸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 아니야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차가 인도되기 시작을 했고 인도된 차들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 기업은 정말 일반적인 글로벌 완성차들이 갖추지 못해왔던 무언가를 갖고 있구나 아이덴티티가 있구나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믿게 되어왔고 단순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운송 인프라 플랫폼 기반한 부분 등에 대한 이 정체성이 뭔가 새로운 확장성으로 커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믿게끔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1등 기업으로 도약을 하게 되었었던 성장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어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지금 테슬라를 따라하던 기업들 중에 뭐 사이버 트럭이라던가 구체화되지 못해서 추락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본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끝이 정말 험악하다는 정도로 주가 조작이 아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뭔가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장을 한다는 것 그만큼 성장줄 투자는 뭔가 검증하는 과정과 실제 구현하는 변화 등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드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장줄을 구분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을 기점해서 뭔가 성장주들도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주들의 경우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가 뒷받침되던 기업들도 숫자가 어그러지는 이유가 만약에 발생되면 과감하게 한 번은 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이 쌓여갈 수도 있게 될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꿈을 모아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해놨고 첫 번째 네이버에 대한 영업이익 추이 등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쭉쭉쭉 늘어나죠 그러면서 올해 추정 이익도 작년 대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부진한 상태인데 어마어마했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갑자기 순이익 기준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변화를 보였으니까 언택트 시대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톤다운됐죠 카카오가 주가가 먼저 10만 원 아래로 처지게 되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투자자분들은 무분별한 기업들의 상장 과정들 그리고 먹티 사건들 규제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실적에서 그 이유 등이 등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적의 레벨이 유지되어야만 지금 주가가 합리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2조차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 다운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성장주들도 과감하게 실적을 가지고 나서 평가를 해야만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실적에 대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성장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바이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항상 성장주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각종 미사어구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현재는 이루어낸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은 이 상황이요 별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열광하던 성장주들이 갑자기 경영환경 거시적인 환경이나 투자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서 니네 지금까지 해낸 거 하나도 없잖아 과연 지금 주가가 합리화될 수 있는 주가 수준이야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각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초까지 성장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가급적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 쪽이 요새 좀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배터리 장비 쪽이라든지 반도체 장비나 소재 쪽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 수익률이 꽤 나쁘지 않죠 괜찮은 기업들 많고 최근에도 조금씩 휴대폰 부품이나 카메라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주가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이런 게 지수로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종목적으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도 왼쪽에 IT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추이 물론 올해 추정 이익도 그렇게 신뢰가 높다고 볼 수만은 없을 텐데 이들이 지난해부터 보여주었었던 이런 변화 등을 조금씩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강민석 연구원이 썼던 내용에서도 보면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파크 시스템스, 인텔리안 테크 단구 같은 경우 등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좀 대형주들 중에서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일진 머트리얼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도 실적이 괜찮았었는데 그 기세 자체가 유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구체적으로 꿈을 모아 나가야 된다 뭐 지금 이 자료는 3월 마지막 주에 나간 저희 리포트에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리스트에 보셨다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삼성전기, LG 이노텍, 일진 머트리얼, 고영, 영풍, 코리아 서키트나 BH, 인텔리안 탱크, RFHIC, 인탑스, 상하 프론 탱크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들이 지금 다 올해 추정 이익들이 지난해 대비 다들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의 출렁임이 나올 때 나눠드림 이제는 성장률을 구분해서 보았을 때 조금 더 세팅이 가능한 이런 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돌려받음 전략입니다 지금은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아까도 보셨지만 성장보다는 가치 쪽으로 많이 이제 이전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을 준다고 했을 때도 충격을 조금 덜 받는 그러니까 내가 사서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 복구가 가능한 손실 정도만을 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좋은데 제가 돌려받음, 드림에 대한 반대죠 근데 받음, 약간 조금 저가 인식이 강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가치주를 돌려가면서 순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돌려받음의 순환 전략에 세 가지 기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냐는 그냥 절대적인 저평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상향 실적 그냥 경제는 난 잘 모르겠는데 경기 흐름 많다고 그냥 우리는 계속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향 실적에 해당되는 받음 주식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한번 조금 살아날 만할 것 같아 이런 턴어라운드 주식들 이런 것을 이제 컨셉으로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향되어 가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코로나19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21년에도 흑자를 기록했으면서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부 다 꾸준히 성장을 해왔었던 그리고 시총 사이즈도 큰 이런 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삼성전기, 한솔케미칼, 만도, 농심, 현대백화점 송원산업이라든지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한 것이 이제 많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리포터들 쭉 보시면서 또 이들 중에는 저희 하우스에서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관련된 내용들은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시장에서는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밸류에이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가 인식이 강한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업황 회복만 조금 도와준다라면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이 가치주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지난 과거 3년 평균 PBR과 현재 PBR의 괴리율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3년 평균보다도 조금 낮은 북밸류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조금은 이제 좀 헛갈릴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조금 역발상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화장품 주식들이 의외로 조금 많이 들어와 있더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밸류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높은 밸류가 쳐졌었던 기업인데 주가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되게 마치 가치주인 것처럼 보여주는 경우인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동안에 중국 관련된 요소가 프리미엄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금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향후의 경영 전략 등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할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투자자들의 골질을 섞이는 기업들이 여기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뭐 엔시소프트들도 들어와 있고 코스맥스도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들은 밸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조금 저가 인식이 있는 기업들이다 그런 식에 대한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개별 기업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터너라운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선 올해 추정익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있고 2021년도 기준에서 단기 순이익 적자에 머물렀었던 기업들 이들 중에서 조금 이제 올해 터너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나서 점검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한국조선해양, 강원랜드, 현대중공업주주,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다원시스, 코스맥스, 네페스, 화승엔터프라이즈 등과 같은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피해주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추후에 리오프닝에 대한 속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대응력을 가져가는 것들이 이런 식에 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밸류 타입에 대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요 주식 시장에 대한 흐름을 그렇게 많이 탄다라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개량적인 분석에서 나온 거고 가급적이면 이런 지금 말씀드렸었던 주식들 중에서 최소한 두 군데 이상 애널리스트가 분석 자료를 쓴 기업들만 좀 추려보세요 그냥 개량적으로 이렇게 소팅됐다고 보시지만 마시고 적어도 6개월 안에 리포팅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막 실적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5월 중순까지 기업 리포트 나오는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고 특히 그 리포트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 뭐 또 지금 댓글에 달리고 있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리포트 나오면 다 꼭지잖아요 이런 불만을 또 이제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고 또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이런 변화 등을 보이는 기업들은 주가 관리가 통계적으로 잘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예전에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들은 리포트 나오니까 주가가 내리꽃던데요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됐다거나 어떤 특정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만 쏠림이 있었던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은 경우일 거고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하던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 교두보도 지금 이제 기업들에 대해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산업 동향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 특집을 통해서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를 탑픽 종목들만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스타디 해드리는 그래서 이 종목들을 기준해서 조금 더 집중 관리하고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이 교두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양의 종목 공부를 조금 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시간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교두보 시간은요 오랜만에 이제 제가 자료를 조금 쓰게 된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었고 이 내용은 당분간 저의 어떤 시장비의 기본적인 밑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제 방송 내용에서도 이것을 조금 계속적으로 들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얘기하니까 목이 잠기네요 오늘 교두보 시간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 아침판 시간에서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간 아침판 시간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